한 토막이라도 심장자를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 헨나도 안 배워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진짜 따라간다를 하는 것이야. 이왕이면 번피중에서 뒤에까지 나가면 좋지만 어렵잖아, 뒤에가. 따라간다라고 일단 해놓고 번피중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이글하고 따라간다를 계속 연습을 하고 뛰어, 뛰고 흥복하고서 번뇌 뛰는 거야. 그러고 흥복하는 게 판소리잖아. 한 판을 해야잖아, 판소리니까. 한 판을 배우는 거야, 천천히. 지금 시간이 있잖아, 우리 셋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배우가 좋아. 집중하기가 좋잖아. 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단면역 생길 때까지 나은 데까지 나가보는 거야. 한 판이 다 떨어지는지 못 떨어지면 그 배우는 데까지 일단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야. 이때 판소리에 도전을 하는 거야. 판소리는 한 판을 가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하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 거야. 따라간다를 얼른 완성을 해야 돼. 그리고 따라간다로 부지런히 많이 해가지고 감을 익혀야 뒤에 번피중이라 어려운 대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심청가는 바로 완전 최고 높은 단위로 올라와서 배우는 거거든. 그 따라간다나 이런 데 뒤에, 그 번피중 이런 데는 전자들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어려운 데를 지금 배우잖아. 그러니 그 놈으로는 일단 딱 거 갖고 자꾸 감을 익혀야지. 번피중이 하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 저번에 다 하는 거 봤지. 엄청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따라간다를 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 말하자면 그 감을 익혀야지. 자꾸 연습을 염스러움. 그러면서 흥복아는 나간다니 말이야.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생 처음부터. 그러고 쭉 나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르기 좋고 그냥 딱 요 대목이 딱 좋다 싶은 데가 꽤 있어. 흥복아가. 왜냐하면 흥복아가 지나치게 침칭 짜지도 않고 지나치게 저기도 않고 적당히 무의가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아. 두 시간 조금 넘어. 그러니까 좋지. 푸시간만. 푸시간만. 신청가 이런 거 다섯 시간 하죠. 춘향가 이런 거 길잖아. 도전하기가 좀 힘이 들어. 일단 이런 걸로 내공을 싸놓는 거지. 흥복아가 제일 짧아요? 그치. 아니 적벽아가 더 짧을걸. 적벽아? 적벽아, 수근과 흥복아는 짧아. 춘향가, 신청가가 길.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간다 할까?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할까? 적벽가하고 적벽보가 틀려요? 적벽보하고 적벽아하고 틀리지. 적벽가는 어디? 적벽가는 판소리요. 판소리예요? 전체, 전체 한 판을 적벽가라고 부르는구나. 적벽 싸움 전체 한 판이요. 아, 그게 적벽 싸움. 적벽 싸움 전체 한 판. 그러니까 적벽 대전을 본다,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 돼. 적벽보는 소동파의 시야. 적벽보라는 시. 그 시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경치를 노래한 시고. 적벽 가는 아예 그 샘국지에서 적벽 대전 있지. 막 싸움, 그 화공해서 막 저기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대목이 딱 그 대목인 것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겹치고 그런 게 있지만 많이 틀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한, 배우대까지 한 번 더 한다며. 신선을? 아니. 아, 그게 저기 성적풀이. 아, 그렇지. 성적풀이. 아니, 나뉘가 아니라. 성적이 배우대까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치. 아니, 따라간다를 배우대까지. 따라간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간다를 하였어. 아, 그러면 이제 따라간다를 해야지. 어디까지 배운 걸 기억하나? 언제 다시 돌아오리. 밑에서 한 4분의 1. 자, 나 한 개도 안 배워버릴 때. 저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랬죠? 공세, 공세. 언제가 한 번 열심히 점검을 해 줄게. 심청이 일어서. 명. 심청이 일어서. 명. 불때가 늦어 가니. 어서 건너 가겠네다. 불때가 늦어 가니. 어서 건너 가겠네다. 하지 커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지 커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우니. 부친은 뛰고 우니. 심청이 할 일어서. 심청이 할 일어서. 심청이 할 일어서. 심청이 할 일어서.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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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이냐.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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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들을 그렇게 내려와야 이게 소리야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선인들을 아니야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심청이 할일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오고 할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하늘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선인 이런거 하지마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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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들을 여기서 선자리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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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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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린 난 그을린 난 조마짜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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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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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그렇지 거 도 안 고 거 도 안 고 거 도 안 고 거 도 안 고 안 고 여기는 아냐 안 고 안 고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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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리 하나 거기만 놓아 거둠 안 고 시작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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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 거 거 거 거 피가 치 피가 치 피가 치 피가 치 피가 치 피 흐른 피 흐른 눈물 눈물 흐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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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끼세 모두 다 못 끼세 모두 다 사무친다 사무친다 이런게 감정이 없냐 무뚝뚝하잖아 사무친다 사무친다 엎어지며 넘어지며 엎어지며 넘어지며 엎어지며 넘어지며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말란 얘기지 엎어지며 넘어지며 엎어지며 넘어지며 천방지축 따로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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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말 말 바라보며 바라보며 이진사 때 차근아가 이진사 때 차근아가 차근아가 장-년-올 장-년-올 바로 이렇게 올라가 장면 올 단원 나르 단원 나르 단원 나르 나르 단원 나르 앵독 앵독 땅후 땅후 노다운 이를 노다운 이를 네가 행여 잊었느냐 네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칠월 질성냐 금년 칠월 질성냐 질성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렇게 소리가 나와줘야지 흠 흠 흠 겨울 흠 흠 흠 이제는 행동 Hindu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hell 할 일 없다 이제는 할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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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할 일 없다 상침질 수놓기를 상침질 수놓기를 릴바함 끄그 거쳤냐 릴바함 끄그 거쳤냐 릴바함 끄그 거쳤냐 너희는 양치니 꾸준하니 너희는 양치니 너희는 양치니 꾸준하니 모시고 자리거라 나는 오날 그렇지 거기가 의도적으로 파음을 쳐서 막 떨어져야지 극대시켜서 해 드라마틱하게 나는 오날 우리 부친 수다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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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제자리로 내려와야지 떠나 떠나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길이로다 독립 남녀 도소 없이 독립 남녀 도소 없이 눈이 푹 끄그그 눈이 푹 끄그그 모두 울고 모두 울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우 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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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디 가고 백일은 어허 어디 가고 가고 백일은 어허 어디 가고 백일은 백일은 어허 어디 가고 백일은 어허 어디 가고 천만에 음운이 음운이 성산도 찡그나듯 정산도 찡그나듯 초록돛 물 ironically 눈물 짓듯 초목도 눈물 짓듯 휘날러져 휘날러져 곱두근 꽃이 잘 만들었네 휘날러져 휘날러져 굿 그렇게 슬프게 휘날러져 휘날러져 곱두근 꽃이 곱두근 꽃이 휘날러져 빛을 잃고 빛을 잃고 휘날러져 빛을 잃고 휘날러져 우려말 steady 휘날러 확인 휘날러져 habe 휘날러져 중조난 중조난 다적 어거겅 호요 다적 어거겅 호요 다적 어거겅 다적 어거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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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마 어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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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거겅 어허엉 허요 허요 음을 더 넣어도 안되고 때도 안돼 중조난 다적 어거겅 호요 중조난 중조난 다적 어거겅 호요 중조난 중조난 다적 어거겅 다적 어거겅 어거공 어거공 다 저거거공 다 저거거공 어이엇 다 저거거공 어이엇 백반제 소 허는 중어 백반제 소 허는 중어 문 문 놀아 적개꾸리 문 놀아 적개꾸리 니들 별 허였는지 니들 별 허였는지 환으성 지저울고 화내성 지저울고 앙 환으성 지저울고 황 Radcos 지저울고 황 지저울고 투견이 난 뜻밖구 투견이 난 귀척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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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척돌이 헤희퀴라 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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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趕 홍거 않나 카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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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 안져 카치우 안져 카치우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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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우리 흑원 만원 우리 흑원 만원 우리 흑원 만원 우리 흑원 만원 값을 받고 값을 받고 팔진 몸이 팔진 몸이 내가 걷지 내가 걷지 돌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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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을 당도 허니 한 곳을 당도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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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한 소음 나와서 남의 소리 다 망가먹지 말고 니 그렇게 놓으면 내가 귀를 잊어먹어 그렇게 귀를 남의 중치를 맡기게 한방 먹이는 그런 이상한 소음 내면 안 돼 잘 들어야지 한 곳을 당도 허니 한 곳을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광풍이 광 광 광 광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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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풍이 뼈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면 초짜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한 곳을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소리가 으깨져서 이렇게 하니까 그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면 아까 내가 가르쳐준 그 음인 거야 그걸 가지고 소리가 아닌 것처럼 눌러서 하잖아 그 음의 실체를 안 드러나는 거야 모호해지는 거야 그 성모를 그렇게 불러서 한 곳을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한 곳을 한 곳을 한 곳을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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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들고 꽃을 들고 허는 마지 허는 꽃을 들고 허는 마리 꽃을 들고 허는 마리 약도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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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 불혜이면 이면 음은 마치지 불혜이면 불혜 불혜잖아 불혜이면 하인 추송 하인 추송 나 가래라 추송 나 가래라 그렇지 약도춘풍 약도춘풍 불혜이면 하인 추송 나 가래라 약도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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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혜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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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 추송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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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송 나 과 과 해라 지성 나 과 내라 나 과 내라 나 과 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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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무채 수의양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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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추공추공추 공추공추 매화장은 입것만은 매화장은 잊건만은 장은... 다 올려 매화장은 잊건만은 매화장은 잊건만은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몸이 죽으러 가는 몸이 강은 몸이 언제 다시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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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죽고 싶어 죽으려마는 수원 수구를 어이 허리 수원 수구를 어이 허리 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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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줄을 모르고 넌 줄을 모르고 울며 불며 길을 걸어 울며 불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 허니 강변을 당도 허니 선두에다 선두에다 부 Nearly 부끄럽 жел 종 도팍을 놓고 신청을 인도 신청을 인도 신청을 인도 허는구나 허는구나 신청을 죽으러 가는 인도를 미끄럽게 온다 거기가 얼마나 오전 애간장이 끊어져야 되는데 신청을 인도 허는구나 목속도 울고 목속도 울고 초목도 우는 장 소립군이 소리를 제대로 못해 우느라고 눈물로 다 하는 거야 신청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맹숭언이 신청을 인도 이렇게 하면 신청이가 지금 가는 곳이 아무 일도 아니여 재산 재권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려 소립군도 아니여 목속도 울고 초목도 우는 장면을 그렇게 하냐고 그냥 자기가 애간장이 끊어져 버려야 울어버려야 해 자기가 애간장이 끊어져 버려 듣는 사람도 애간장이 끊어지고 허는 사람도 애간장이 끊어지는데요 여부가 나이 이 장면 들으면 초등학 때부터 울던 장면이 초등학생 때도 울고 고등학생 때도 울고 고등학생 때도 울고 대학생 때도 울고 나이 들어서 울고 지금 굴러도 여기 눈물이 나 한계도 몇십 년을 눈물 나는 그 대목을 뭐 그렇게 믿고 또 어머니 그렇게 해요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어갖고 여기 눈물 나서 못 오는 데라니까 저번에도 하다가 눈물 나갖고 내가 여기 배려버렸어 눈물 나 난 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병대도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하고 이거 허기도 전에 나 이거 생각하면서 집에서도 펑펑 울고 가 얼마나 많이 울어갖고 목이 안 나와 하고 나 범피할 때는 목이 안 나와 목이 메어갖고 범피해서 다 목이 뒤집어져 왜냐면 여기서 울어갖고 여기서 그렇게 창자나 듣는 사람이나 안 울릴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옛날에 이런 장면 들으면 눈물이 절절절 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telefon 신 Author case 복 rover 상 Benim Mat 그래서 바이브레이션도 많아야 – 깊고 많아야 – 안 그러겠어? 그래야 감정이 호자되잖아 바이브레이션도 많고 깊어 많이 흔들어줘야 – 몸 부림 친 거 같아 그렇지 막 몽그릉치 애가 났고 그러지 선두에다 도파 거든 글로꼬시 청을 인도 거든 구나 선두에다 시작 선두에다 도파 도파 그거를 도파 도파 그거를 놓고 신청을 인도 허 허 어어 고 아 최대한 감정 입을 해서 최대치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슬프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슬플까 하는 그 최대치의 성을 끌어내서 가장 슬프게 부르도록 죽으러 가는 심정을 생각해봐 이 배를 건너가면 지금 황천강 가는게 범표준 여기가면 죽어 죽으러 가는데 그 배 타면 죽어 심청은 다시는 못 돌아와 중간에서 퇴할 수도 없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끝내지 않는 한 근데 심청이가 그 값을 받고 팔았는데 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딱 죽는 장소에서 죽으라고 명령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게 공양리 300석인 거야 공양리 300석 값이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값이야 죽으라는 때에 죽으라는 장소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적 치에 적시에 아주 그 정해진 그 장소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 돈 줬으니까 공양리 300석 값을 하라 이거예요 목숨으로 대신 하라 이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참 슬프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길이어도 죽음의 길은 이렇게 슬픈 거야 심청이가 그냥 내 나 가서 죽을게 하고 풍당한 것이 아니지 여기에 심청이의 고뇌와 그 슬픔과 세상 그 다 못 못 살고 가는 그 한과 그런 것을 여기에 다 표현해줘야잖아 콧노래 부르면서 같겠어? 하늘이 된 심청이는 목숨이 안 아깝나? 그렇지 그러니까요 잘해야 돼 그때 어디까지 했었어? 그때 어디까지 했었어? 거기서부터 이것을 한두 번 더 해줄게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디까지 했어? 언제 다시 돌아오리 한 곳을 당도하니 부터 한 곳을 부터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곳을 한 곳을 한 곳을 당도 허니 한 곳을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이 광풍이 사람 죽일 바람이요 사람 죽일 바람 부는거에요 광풍 그렇게 불면 안돼요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면 죽음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거야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참 음이 어떻게 노치를 못하겠지 그렇게 음이 다 다른음으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만들어 놓은거야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꽃을 들고 꽃을 들고 허는 마리 허는 마리 허는 마리 약도 춘풍 약도 춘풍 약도 춘풍 약도 춘풍 불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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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포로 그런 싸구리 사정없이 파 사정없이 깨끗하는거야 이 시김은 얄포로 그런 싸구리 천박한 말하자면 그런 꺾음이 아냐 꽉 야물딱지게도 깊게 파 하 인 있는대로 감정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시김도 커 크고 깊어 하 인 지 소 하 인 지 인 까지 내려와 인 인 인 그렇게까지 척 내려와야지 이렇게 깊지 깊다는 말이 뭐여 음폭이 넓다는 약이지 이게 하 인 지 소 하 인 지 인 인 인 인 인 지 소 지 소 나 과 내라 나 나 과 내라 도약이 심하잖아 푹 떨어지고 왜냐면 감정이 그만큼 굴곡이 너무나 비장하니까 이 시김도 막 큰거야 감정을 가지고 막 울렁울렁하게 하는거지 막 마음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겠다는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너를 울리고야 말거야 이래도 안 슬퍼 그러면서 막 펀치 강하게 날아오는거야 막 사정없이 흔들어줘 마음을 막 흔들어 이래도 안 울어 너 목석이야 하 인 지 송 나 가래라 하 인 지 송 나 가래라 지 송 나 지 송 나 어 헝 하면서 그럴 때 응이 나와주면 되겠어 뒤에 그런 약은 약으로 들어가지 낙화가 낙이 강이잖아 강을 해주기 위해서 그건 다리를 놓고 싹 올라가지 지 송 나 지 송 나 가래라 살리고 죽이고 하 인 지 송 나 가래라 하 인 지 송 나 과 과 어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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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벅지 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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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공주 한우질 수양 한우질 수양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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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공주 수양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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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뭐 못할게 보였어 지금 같은 세상에 잘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껏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자기 나름껏 내 눈물의 깊이가 내 눈물의 깊이가 내 감동의 깊이가 내 소리로 표현이 다 안 된다고 해서 눈물마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노래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못할 건 또 뭐예요? 하는 거지 안 그래? 나는 이만큼이나 슬픈데 내 노래는 이렇게밖에 너한테 감동을 못 주는가 본데 실은 난 이렇게나 많이 슬퍼거든 내 노래는 이만큼 네가 듣고 이만큼 슬픈지 몰라도 나는 이 노래 볼 때 이만큼 슬퍼서 하거든 너도 이만큼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만큼 슬퍼겠으니까 너도 이만큼 듣는데 너는 더 조금 듣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있으나 자기 마음 깊이는 이렇게 깊다는 거를 안 그래? 그 마음대로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왜냐? 뭐 장인형? 얼마나 많이 했어? 아니지 그렇게 해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까지는 뭐냐 이거야 any the artist put abre because he's stillständ TV 그럼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본 unquote 그 계 gelernt 꾸준히 여러분 Clio